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수국회의원 특정을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전보좌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송 전 대표의 전보좌진 3명의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일정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지난달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돈봉투 살포 목적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우선 기소하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는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보좌진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부를 방침입니다.